짜잔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오늘 벌써 여권이 10년짜리인데 갱신할 때가 돼서 갱신 신청하고 여권 찾으러 갑니다 여권을 갱신하고 나왔습니다 일반 여권 신청은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53부라고 여권 사진 두 장 이렇게 가지고 방문하시면 돼요 물론 기존 여권 가지고 오셔야 될게요 저기는 저기 우와 삼성 삼성 SDI에요 저게 건물도 새로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한인천이 생기려나 말려나 언젠가 생길려나 오토바이 많이 찾으려 한다 여기 일단 오토바이가 열이 받아서 잠깐 카페에 들렀습니다 대사관 갔다가 가까운 호또이 여행오면 한 번쯤은 들린다면 호또이 호수의 카페촌 지나가는 길에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짜잔 짜잔 아이사메창 없는데 prisoners 아메 씬 perk Snail 아이사메iety 아이사메창 производ 아이사메창을 만드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카페 된 음식을 시키고 카페 만드는 거 지켜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알려줘야 되겠어요 핀커피로 내린 커피에 얼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스프레소로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있는거에요 큰 걸로 됐어요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겠어요 정식 아메리카노가 없는 매장이라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더 맛있는데 비올려 그런다 빨리 집에 가야 돼 비가 핫도그 좀 내리고 있습니다 빨리 자가야 돼 거의 다 왔습니다 비가 핫도그 도착했다 비가 핫도그 비가 핫도그 비가 핫도그 비가 핫도그 비가 핫도그 비가 핫도그